오늘은 200만 청중의 흥미를 끈 비법이라는 주제로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에 나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요,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이면서 카네기 연구서를 설립해서 자기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세우신 분입니다. 아마 자기개발을 좋아하신 분이라면 이분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. 이분이 얘기하는 200만 청중의 흥미를 끈 비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메리칸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. 이 잡지는요, 폐간 위기에 몰렸어요. 왜?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서 안 봤거든요. 그런데 갑작스럽게 판매 부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. 편집장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,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? 그 편집장은 대체 뭘 바꿨을까요?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, 내가 청중들의 관심을 끌려면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. 그 바뀐 편집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매 부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까?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.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. 그들은 주로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지요. 정부가 철도를 국유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. 하지만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지,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나있지요. 만약 제가 이 잡지의 편집장이라면, 저는 그들에게 치아관리법, 샤워하는 법,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법 등을 알려줄 겁니다.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편집장이 되었는데, 실제로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? 200만부 이상의 판매 부수 기하급수... 그러고 나서 정말로 판매 부수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? 먼저 독자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라는 겁니다. 코넬 박사가 100만명인데 없는 청중의 관심을 꾼 것도 마찬가지였는데요. 그는 모든 청중을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기서 이 편집장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남들보다 어떻게 앞서 나갈 수 있는지,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나있다. 그 얘기는 뭐예요? 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깊은 관심,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내 이야기에 귀를 기른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이제 독자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라는 이야기예요.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고집이 세고 그래서 다루기가 힘들어.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요. 그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오전에만 회초리를 15번 들 정도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그러면은 와, 그 친구 진짜 고집이 세구나. 그 선생님이 그 사람을 고치려고 15번이나 회초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구나.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다는 거예요. 세 번째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낱말들을 쓰라는 거예요. 우리는 일반화시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. 오랜 세대에 걸쳐 전해를 내려온 수많은 속담들도 보면요. 다 모두 시각적입니다. 남의 집 금송아지가 내 집 송아지만 못하다. 딱 어떤 느낌 드세요? 남의 집 금송아지가 떠오르면서 일반적인 송아지가 떠오르죠. 엎친 데 덮친 격이다. 이것도 역시 시각화가 되죠.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. 소가 떠오르고 외양간이 떠오르죠.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낱말들을 써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. 네 번째, 대조는 흥미를 자아낸다. 선악의 구도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. 우리가 항상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착한 놈, 나쁜 놈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뭔가 대조적인 관계, 대조적인 이야기 어떤 것은 흰 백의 눈이 펑펑 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반대편에서는 새까만 어둠을 보여주면 그 둘이 분명하게 대비가 되면서 사람들의 흥미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뇌리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. 이런 대조의 기법을 써서 청중들에게 흥미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다섯 번째는 관심은 전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. 앞에서 네 가지 규칙을 말씀드렸죠. 네 가지 규칙이 뭐였죠? 대조는 흥미를 자아낸다. 그림을 그리게 하는 낱말들을 써라. 구체적으로 말하라. 그리고 독자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라. 이것들을 다 쓴다고 해도 여전히 청중들은 지루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.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외에는 다 지루하고 재미없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규칙들에 따라서 이야기한다 해도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관심이라는 것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. 전염이 된다. 화자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. 그러면 청중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여러분들 어떤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그 강연자가 인상을 팍 쓰고 신경질적인 이야기를 막 말투를 내뱉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의 그 짜증, 분노, 신경질적인 게 그 듣는 사람, 청중들한테 전달이 된단 말이죠. 그러면서 고스란히 기분이 나빠져요. 이 얘기는 뭐예요? 그럼 우리가 반대로 했다는 얘기죠. 화자가 말을 하시는 분들, 강연자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업텐이라고 하죠. 그 텐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막 웃으면서 강연을 막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아 이강이 내가 뭐하러 들어 이강이 뭐 나 도움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그 말하는 사람의 그 긍정적인 에너지 높은 텐션 이것이 느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강의에 그 사람의 말에 귀가 더 기울여지고 그 에너지와 그 감정이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관심이란 건 전달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이야기하실 때 거기에 뭔가 감정 그리고 내가 그 주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것을 함께 청중들한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럴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 청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벤만 청중의 흥미를 끈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. 저도 뭐 유튜브를 만드는 입장에서 항상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 저는 여기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이것이 내 얘기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잘 나가는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. 주식 돈 부동산 이런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이 유튜브 콘텐츠에서 조회수가 높은 이유는 돈과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. 돈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인 것 같으니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얘기한다? 크게 손실을 본 이야기나 큰 돈을 번 얘기를 하면 이게 내 얘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내가 저런 실패하면 안 되니까 나도 저렇게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다 모두의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소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실 때도 듣는 사람이 이게 내 얘기구나 나와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주제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대화하실 때는 항상 듣는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내 얘기처럼 자신의 얘기처럼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서 말씀하시면 아마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끄시는데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